그대가 너를 떠나고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너를 떠나고 사실은 어떻게 그 부분을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. 다지는 체육복까지 없고 학교 다닐 때 그리고 그냥 팔에다 감고 이런 거 보고 나를 그냥 흉내내고 소풍 가서 했던 그런 버전을 그냥 한 거였거든요. 원곡은 그대는 정말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렇게 딱 노래를 보니까 노래가 제목이 너무 약한 거예요. 이렇게 맛있게 겨울바다 이런 걸 좋겠는데 그래서 선배님한테 이 곡은 지금 제목이 너무 그대는 정말 귀에 안 남으니까 뒤에 후렴곡을 제목으로 씁시다.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레인지를 하긴 했었죠. 계속 음악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들 가져주세요. 그리고 모두도 건강하시고요.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. 이상은이었어요. 자